우리 임직자, 우리 김창희 주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귀인되시는 귀훈련 주사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사약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답은 김창희 주사님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귀하는 신구약 성경 원본이 정황구화 하다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호한 법칙인 것은 있습니까? 귀하는 미국 장로교의 신앙고백과 요리 문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체계를 포함한다고 신실하게 인정하며 채용하고 하시라도 귀하가 이 교리체계의 근본조항 중 어느 부분에서라도 변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 이 안수서약을 한 이후 발생한 변해의 명화를 자질해서 당회에 알리기로 약속합니까? 귀하는 미국 장로교의 교회 정치체제와 권징조례가 성경적 조직의 일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귀하는 이 교회에서 치리장로의 직책을 수락하며 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금을 생활화하고 하나님이 귀하를 직원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귀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합니까? 귀하는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연합과 법을 세우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뉴저지 방주교의 교인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른솔만 들어서 서야테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김창현 임직자를 뉴저지 방주교회의 치리장로로 인정하고 수락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의 헌법에 따라 그가 직무상 주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존경과 격려와 순종을 그에게 드리기로 약속합니까? 잘 생각하실 때 답하세요. 약속합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